매일 쉬어요? 다시 틀어주세요 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이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위험한 여자 그냥 틀어요? 어 찾았어요? 어 이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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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는 찾았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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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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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영원히 1분 후 봐! 오! 요! 왕! 와! 요! 아... 불안해요.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곡하고 저희 갈 건데요 이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항상 두 시간동안 저희 버스닝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었어요? 건대에서 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오는데 다음 주는 저희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댄스팅과 여자 댄스팅과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하고 마지막 곡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나와줘야죠 이제쯤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둘 셋 행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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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잘 재밌게 보셨다면 꼭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찍은 동생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토리 공지올림픽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넘게 오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지막 기회로 액체 황금이 있으신 분들 핸들어주면 저 가까이 가서 팁을 받도록 할 텐데요 없으실까요?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쓰지 않고 댄스팅 유지한 데 잘 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대 버스킹 존이 너무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 군대 버스킹 존이 있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할 때만 신고 어서 재밌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에 계신다면 한 번씩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동생 사진이 인스타에 저희 쪽 많은 안내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하도 갈까요? 네 2, 3 감사합니다 레이에비스였습니다 사실 뭐라고 하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구는 저희가 처음 한 솔직히 이거 안무 아는 사람 처음요 안서 그래요? 해주시죠? 알아보러 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?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희 괜찮으면 이거 하고 이거 짧으니까 이거 하고 통보이 합시다 어 어포기분도 합시다 이거 하고 어포기분도 합시다 오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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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나면 그죠?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준비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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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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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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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אל희 누가 보냐나? 당신은 영금의 슈퍼가 당신이 난 조금씩 날때까지 숨을 되받아봐 당신이 난 그때 없다고 이끄어졌다 멈췄 숨이 붙여 몰라도 멈췄게 아무도 그대 다 타지 멈췄 가끔 할 수 없어도 이끄 좀 그렸어 멈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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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성녀잖아 나는 하나도 안 해도 좋겠다 안 돼 우리가 시트하는 거 아 저희 둘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돼 주말하고 희망이 멈췄게 희릴수 멈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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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멈췄게 멈췄게 흥 타이브 침퍼드 침퍼드 박수 상담사 침퍼드 상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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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 시 소라 5도 1도 5도 2도 5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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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도 누군가의 한숨 이루어서만 내가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을 거야 당신의 한숨 그 기쁨이 할 수 없겠지만 그냥 터뜨려 내가 안 줄게 남 때문에 빠지는 한숨으로 알고 있지 않아도 나는 울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내는 걸 이제 작은 생각에 나와 길이 숨을 쉬어 그대로 흐뭇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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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rust, trust, wish, truth, hum 정말 수고해서 괜찮네요 어때? 어요? dokład ㅎㅎㅎㅎㅎㅎ 이쁘네 이거 어때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? 어떻게 돼요? 와! 아....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제가 듣고 싶은 노래요? 제가 듣고 싶었나? 제가 듣고 싶었나요? 근데 저는 공사도 이름으로 좋아하는데 공사도 이름으로 불러줘요 괜찮아요? 됐어요! 와 감사합니다! 언니 언니 감사합니다 좀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언니 그것도 알아요? 그? 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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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